아 이거 헤딩이다.. 아아.. 알고 있었는데 카바니.. 아아.. 진짜.. 하아.. 카바니인지 알고 있었는데.. 아아.. 레전더를 일찍으로 갑시다 한번! 레전더를 일찍으로 갑시다! 아아 못 올라가네.. 아아.. 진짜..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좀 서가 주세요.. 인정하십니까? 아 이거 헤딩이다.. 아아.. 알고 있었는데 카바니.. 아아.. 진짜.. 하아.. 카바니인지 알고 있었는데.. 아아.. 하아.. 런탑이구나.. 그니까.. 속을.. 런스 그는 탑이구나.. 아아.. 또 카바니인지 올라가면 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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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근데 이게 헤딩에서 헤딩 몰빵이 위협적이구나.. 이거.. 뭐 보다.. 알면서 당하네 이게.. 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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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굿 나이스 굿 한 걸 더 넣으면 복수해야지 아 이거 또.. 아니 저 카바니 헤딩 벗길 아네 저는.. 좋아 나도 이제.. 아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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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 아하핳 똑같이 복수해주죠? 아하핳 복수은 좋은 것이지요? 아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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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리도 먹혀줄께 아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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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 복수다 승리 인성 나한테 어? 터바람이 이렇게 된다 네 안녕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오케이 찍었다 전설 1도 찍었다 좋았어 전설 1도 찍었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아 50만까지 많이 주네 좋았어 좋았어